양아치 으쌰 차분하게 흥분하지 말고 저 6위대 하는 말 아닌가 육심내지 말고 한두대만 탁고 정신으로 되돌려 그러면 좋게 전반다! 으아아아 좀 마실려 했더만 아 자꾸 이거 저거 맛이 나가지고 아 빈제님 아직도 보스 괴롭히고 있어 괴롭히다녀 아 보스 불쌍해 아 정말 죽겠다 퇴근 좀 합시다 퇴근 좀 아 정말 나도 퇴근하고 싶다 얘만 잡으면 퇴근인데 얘만 잡으면 진짜 퇴근인데 얘때문에 나 오늘 이거 방송 몇시간 하고있지? 아 얘때문만은 아니긴 한데 어쨌든 분명하고 올까요 노노노노노노노노부디 그로픽 국왓이야 그거 하고와도 안 끝나 아 잡퇴근 게임이 이제 렉먹는데 빈제님 레일밀 어딜 가요 어딜 가 보내지 않는다 이게 왜 맞아 오오오amiliar 이게 왜 맞냐 야아 이거 방지를 바꾸고 가야겠다 오늘 길이 특집 아 미치겠다 왜요? 업데이트 하려는데 디스크 손상다고 하지 말래요 아 뭐 때문에 기다린 것인가 갓겐 다크소울 대게 나와러 가야지 가지마요 나 미루어 다 날려버리는 갓겐 멘탈이 날아가고 있어 자 차분하게 진짜 욕 힘내지 말고 합시다 아이씨 몰라 이제 마음 놓고 해 어떻게든 되겠지 오늘은 개일특집 아 근데 게임이 자꾸 끊겨 오늘따라 진짜 왜지? 딱히 끊길 일이 뭐 없는데 요즘 나만 그런가? 프레임 드랍도 있고 요즘 닥도 해서 에 저도 그래요 옵션을 낮춰봐야 하나 옵션을 낮춰봐야 하나 최하패도 걸리더라고요 아 최하도 걸려요? 그냥 얘들이 체력화 갑자기 더러워졌어 또 무슨 잠수함 패치를 하는게 이거 이 미친놈들 잠수함 패치 하지 말고 그냥 공식 패치를 하라니까 진짜 또 잠수함 패치하고 나중에 공식 업데이트 그 이후 공식에다가 뭐뭐를 업데이트 아 뭐지? 뭐뭐를 패치하였습니다 하겠지 또 워프레임 기본 마이크 뚫려있어요? 저 몰라요 그거 일단 게임 내 마이크는 있다는건 아는데 네 그건 알튼 그건 알고 있는데 설마 이 기본이 뚫려있나? 그것도 켜지면 그거 뭐지? 닉네임에 적어보일텐데 마이크 표시 마이크라야나 스피커 모양 삼각형으로 다크 저게 halt 네 Pick 엉 렛 ć 으아앜앜앜 또 애쓰맛이다 두 번 아 노래를 바꿔야하나? 노래가 너무 평화로워서 그런가? 점점 게일이 지루해지고 있어 점점 게임이 지루해지고 있어요 내가 아 펜탈 컷 아 지친다 진짜 그만해라 많이 먹었다 아이가 버스트도 고마워하고 싶을 것 같은데 그냥 도끼 죽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팀에 고인물 들어가네 어디요? 아 워프레임이요 뭐 몇 랭인데요? 그냥 화학통 포기했거든요 아니 이걸 맞아? 무슨 괄호사 할 것 같아 나도 와 익절치더블레이드 이거 검기 날리네 그거 뭐지? 엑스칼리버 저거 있을걸요? 4번인가 누르면 예 검기 날려요 어 그 기술이요? 어? 이거 계속 지속되는데요? 아 그거 모딩 잘 맞추면 예 모딩 잘 맞추면서 계속 지속됩니다 헬로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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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네기버닝이에요 지금 아우 아 디레님 어디까지 냐 디레님 하이 저 저 망했어요 왜요? 군단 못 잡았어요 설마 아직도 아니 지금 피스를 다 했거든요 아 아 게임을 깔았는데 아 그러니까 피시방이 와가지고 네 게임을 깔았는데 네 업데이트를 못해요 왜요? 용량 부족? 디스크 손상된다고 못하겠대요 미친 뭐라는거에요 저기 아 아 아 어떻게 생기는거야 이게 무시하고 하면 돼 무시하고 하면 돼 무시하고 하면 돼 흑흑 아 나 미치겠다 정신이 지금 너무 손상됐어 집중력 집중이 안 돼 집중력 아 나도 오랜만에 워프레임 한번 들어가봐요 소리 한번 꾸고 해야겠다 이건 이상한 게임이야 자 차분하게 차분하게 어떻게 대가리라도 조금 요거 해놓고 차라리 이거 직검을 들어 봅시다 왕하는거 하벨 들어 하벨 하벨하고 여고 튼튼하게 입읍시다 이용하는거 에웟 어 이건 안되네 하여고 연맹 대편 갑시다 갑시다 . . . 굳이 호잇 아.. 힘들다 으아 1페이지가 끝날 때가 됐는데 됐다 깝치다 오우 마시다 그리고 호호 그냥 불안하다 아 진짜 광고 소심을 잃지말고 차분하게 소심을 잃지말고 차분하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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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우 위협 위협. 오우 위협 위협.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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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윽 으아 으윽 꽝장 게일이 가장 성가시요? 근데 근데 체력저금이 성가시기 나오고 너 애플빔병 마시다가 죽었어 게일이 일렉플레이에서 가장 성가시기 미디엘 패턴이 그거 눈에 익혀지기 나오고 왜요? 죽었어요? 파란병 먹었다가 죽었어요 무딘킹은 솔직히 거풍왕이고 느려 터져가지고 애가 솔직히 무명왕은 그냥저기한 잡음 생각보다 묘양은 왜이렇게 찬양한지 모르겠어요 단지 하나만 띄고 있어서 거풍왕이 되고 양반노무식끼라 안 뛰어가지고 뭐지? 에스트 마실 시간도 충분하고 서칭샷 무딘기보다 오히려 설리번이 더 어려웠어요 걔는 시스템을 안주잖아 저는 그거 분신패턴 그 그거 공격력이 안나오면은 그건 답이 없으니까 미디는 하다가 멘붕해가지고 40틀 넘겼어 미디는 저도 한 80틀 했던? 제가 가장 많이 트라이한게 프리데 아니면 서리븐인거에요 아 프리데 프리데이 좀 특이한 그거 방식 때문에 좀 고전했어요 저는 제일 올해 스튜라이했던 게임 아니 근데 제가 게임 자체를 이시창과 3회차 때 DLC를 사가지고 처음 해보는거에요 근데 심지어 체력봉도 늘어나있는 상태에서 저는 전부 스튜라이 스튜라이 2권 스튜라이 아이고 야 힘들다 이 개노모시기야 아 오랜만에 워프 한번 들어가고 있었는데 계속 그리들어 있었다고 했지 이런 사람이 이렇게 세워먹으라 게이라 고만하자 많이 했다 이젠 나보다 더 썩었어 아 근데 아까 좀 아까우셨는데 아니 아까부터 계속 그렇게 죽고 있다니께 특히나 전부 파란병 먹다가 죽어 자꾸 내가 실수로 플래그 세웠어 질수가 아닌거 같은데 빈즈님 계시겠다 빈즈님 거의 끝날거 같다 갈 수 있어 갈 수 있다 갈 수 있다 진짜 가겠다 아 제발 석궁 찍자 저거 석궁 인간적으로 우리가 쓸 수도 저렇게 좋게 해주는가죠 아 맞다 석궁 인간적으로 석궁 인간적 석궁 인간적 석궁 인간적 석궁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석궁 인간적 아니 판란처럼 이거 전기를 전기가 아니라 잔곡으로 했거든 연발 아베니 석궁 인간적 석궁 인간적 용유 아베니는 근데 잔치 데미 쩔거든요 아베레는 쎄죠 아 이게... 하수에 따라서 이게... 이게... 쪼개지거든요? 아베레는 새 연발이니까 3분의 1씩은 쪼개져요 으악! 아니 이게 왜 맞아? 아니 잠시만... 진짜... 저기 있는데 왜 맞아 저게... 아 진짜... 어깨빵으로 죽었어 아이고... 어이 지금 안보이는데... 어이구 봤다 방금 아 진짜... 등 뒤에 있는데 어깨빵으로 죽음 경쟁먹어가지고 싫다 아 짜증난다 진짜 저건 누구라도 싫겠다 어깨빵샷이 지나니 대거로 해봐야 나... 아이고... 대거로 해봐야 나... 아이고... 여태까지 해봤을 땐... 저 단도가 그나마... 가장...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이왕 이렇게 된거 이렇게 간다... 어딨니? 아... 괜히 틀어지면은... 또 망가져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지? 아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아 몰라... 인두라도 들었어요? 저 지금 못보고 있는데... 아 이제 아예 다 빤스러워... 어 이제 진짜 고인물이 되셨네... 진짜 빤스러워... 핵세가 있다... 민제님... 네... 피 다 빼고 용체석 쓰고... 어 맞아! 용체석 있지! 용체석... 들을 수 없을텐데... 용체석이랑... 어 진짜 하이콕모드 할 수 있으죠? 아 잡채 들 수 있나? 진짜 용체석 있으시나요? 어... 저... 무디 잡고 왔어요 저... 용체석... 어 잡채야... 이걸 뭘 빼야하지? 야 적석 깨야죠 적석... 피 다 빼고 한번... 해봐야죠... 다 피하기... 아 와 좀 적석 플레이 괜찮은... 저거... 데미지 없는 소리... 적석 모리온... 어 잡채야 나... 도단을 못 듣는데? 사냥국 깨야 돼... ㅋㅋㅋㅋ Virfrime이 나왔어? 기사 반지도... 기사 반지... 빼도 되잖아요 기사 반지? 기사 반지 reading- 기사 반지 않꼈어요... 이거 사냥꾼만지 꼈어요 지금? 사냥꾼만지 안끼면은... 무기를 못들어... 신사 گ 이제... 난 Rot Rice ж… 노 carry Book 노이드봉... 반지를 끼셔야 되나 지금... 아 참고에 용채석 버프는 10초마다 갈아줘야 돼요. 아 몇 10초마다. 아 레알? 예. 그거 버프하다가 줄거 같은데? 용 됐다고 해서 끝난게 아니에요. 포효하고 나서 몇 10초동안 지속되는거지. 모리온 옆 거기. 왼쪽 왼쪽 왼쪽. 아 찾았다. 네 왼쪽에서 위. 모리온 찾았고. 근데 이거를 쓸 수나 있나 모르겠다. 피 깎다가 죽을거 같은데. 트위치가 겁나 느리게 나오네 진짜. 저거 트위치랑 똑같은거 같은데 유튜브도. 비스비스따. 그거 사람마다 달라요. 아 그래요. 네. 검이 쓰레기인거구나. 인터넷이 쓰레기인거에요. 근데 딜레이는 어느정도 있어요. 근데. 있을 수 밖에 없어. 개불. 드럽게 안 터지네. 아 잠시만. 나 프린 반지 안꼈나? 그러네. 하긴 프린 반지를 들 수가 없지 지금. 어 뭐야. 뒤에 거의 안박혀. 하긴. 효과 거의 다 발동 안하고 있잖아. 용치각은 밖으로 빠져있고. 아 죽어 그냥. 죽어서 다시 세팅하게. 이거 그냥 죽어도 될 것 같은데. 이건 아니고. 그냥 옷만 벗은거에요. 이거 그냥. 근데 그냥 옷만 벗었어 지금. 그거 없으세요? 아 없으시겠다. 어떤거요? 지피 깎는거요. 없죠. 카타. 드려요? 아니요. 열 충동 필요 없습니다. 그거 쓰다가 죽었거든요. 근데. 그니까. 아씨 그냥 옷 입어. 아 춥다. 우리 게일이는 더울 것 같다. 그 진짜. 웬 이상한 애가 자꾸 죽여달라고 그래. 게일이는 덥겠다. 하던대로 합시다 그냥. 에이 진짜. 아니. 엘트 마시는 속도라도 조금 빠르게 하는. 그런 반지 있으면 좋겠다. 오 괜찮은데 생각해보니까. 막 엘트 먹는데. 막 0.5초 걸리고. 그건 좀 아니지. 난 진짜 필요해. 자꾸. 엘트 마시다가 죽어가지고. TVP에서 사기되요 그럼. TVP에서 사기해요 그럼. TVP에서 먹으면 안되지. 아니. 아니. 암형으로 불안정식을 쓰잖아. 아. 걱정했다. 아 근데. 집중이 안된다 큰일 났다. 정신력이 너무 떨어졌어. 아 지쳤다 나도. 지쳤다 이놈아. 그만하자. 그만 가라. 그만 죽어라 쫌. 보서도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너 좀 그만 와. 너 임마 몇 번 죽었는데 계속 오는 거야 임마. 나가라고. 여기 내 길이야. 누구 이거 검색어. 겔피가 몇인지 검색 좀 해줄래요? 1렙이요? 네. 저거 나오나? 아니 저거 뭐지? 회차로 나올 거예요 아마. 검색 좀 해보자. 한번 계산을 해가지고. 직검을 쓸지 아니면 그냥 출혈 계속 쓸지 해보자. 힘들다 이놈. 빈재님. 네. 노드가 뭐예요? 그냥 길 뚫는 거. 길 다 뚫었냐고 말하는 걸 거예요 그게 노드가. 노드는 스카이룸의 인간 종족. 다크 쏘. 아니 덴 스페이스의 강화템. 네. 여기까지. 우와 뭐야 7만 받아. 적금. 네. 적금. 점수풀 무엇? 8만 받은 거. 아 눈이 뻑뻑해가지고 눈이 안 보여. 너무 집중했어. 이거. 이거 그 엑스칼리버 스킬은 전부 다 칼 관련이죠? 네 그거 칼 관련이거든요 어... 칼을... 빰...빰...빰...빰...빰...빰...빰... 흫...빰...빰...빰...빰...빰...빰...빰 잔불 안 끼면 이게 무조건 한방이네? 당연하죠 게잇이.ASH Russian SR 생명이 반지 끼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다 생명이 반지 떼어도 어차피 2가지땐 한방에 가겠다 아 게일이 노예기사였구나 망을 놓으면 진짜 노예처럼 일한단다 빈즈니 때문에 노예처럼 일하시네 진짜 멀급도 못 받으면 그냥 적당히 일하고 가라고 월급을 줘야 쟤가죠 원하는게 소울이야? 내가 소울 달라는대로 줄게 그만 죽어라 좀 그만 퇴근 좀 해라 뭐 이리 부지런하게 일하냐 그것도 뭔 말이 없네 천만 소울이 필요하나 천만 소울 줄게 좀 죽어라 어떻게 된거지? 내 계정을 어떻게 된거야 저거 막 야근해가지고 빡친 엄청 화나 쳤는데? 아 죽을 뻔 아 제발 게일아 이제 퇴근하자 그 와중에 석궁 한방 맞추는구봐라 아 아 아 아